한글자막 by 한효정 8월 8일 대비 약 19.08%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2월 25일 11,6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6월 24일 5,71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2월 24일 2,184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7월 25일 3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흥부석유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0.1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8만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8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8월 26일 가장 많은 6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8월 23일 가장 많은 17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59%에서 약 0.48%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2월 23일 약 3.64% 최저 지분율은 2022년 2월 21일 약 0.1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322억원이며 2015년 1,551억 대비 약 마이너스 14.76%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2,881만원으로 2015년 4억 대비 약 마이너스 106.23%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0.02%입니다. 순이익은 약 13억원으로 2015년 29억 대비 약 마이너스 52.28%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06%입니다. 흥구석위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80.32배이며 지난 2016년 23.59배에 비해 약 240.44%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42배이며 지난 2016년 0.74배에 비해 약 91.75%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69%, ROE는 1.77%입니다. 흥구석위의 시가총액은 1,123억 5천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407위, 코스닥 종목 기준 761위, 기타 전문 도매업 기준 22위입니다. 매출액은 1,322억 1,37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131위, 코스닥 종목 기준 479위, 기타 전문 도매업 기준 16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881만 5,230원으로 상장사 기준 1,70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18위, 기타 전문 도매업 기준 30위입니다. 순이익은 13억 9,88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520위, 코스닥 종목 기준 881위, 기타 전문 도매업 기준 27위입니다. 지난 3년간 흥구석유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5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